원하이드 잭 제가 나름대로 적당한 멤버들을 모아봤는데 이거 여기까지인지 알아? 패를 사도 쪼같이 춘다 그래갖고 쪼같이 인형이에요 도시다시 피위보이 어머 오빠! 나 고론장입니다 세일꾼이에요 도일출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도선생! 밑작업이 끝난 호부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가 터서 팀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거 장난 아니야 고마워지도 이제 오린 중1 중1 ... 중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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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2